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업 온 횡재수 대박나는 띠와 나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선 투키띠분들 중에서는 47세 을묘생분들이 굉장히 우수가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분들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 같아. 그만큼 햄스터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는 격이 많았다 그래. 그만큼 내가 이렇게 금전을 조금 모아도 이게 목돈이 돼서 여기저기 다 나가버리니까 금전이 씨가 말랐어. 그러다보니까 힘든 삶을 조금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하반기부터는 하늘이 조금 열린다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 그러고 뭔가 어디서 이렇게 목돈도 조금 나올 것 같아 이분들은 재수 보는 일이 조금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은 또한 이제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궁합 같은 거라도 한번 봐 보시고 이분들은 성주 운맞이를 해가지고 대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하반기부터는 운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양띠분들은 어떠세요? 양띠. 양띠가 한 2년 동안은 원인산의 성중성에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이왕이면 55세가 딱 걸리면 좋겠는데 제가 67세를 뽑아갔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성주 운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운이 자체가 성주를 받지 않아도 좋은가 봐요. 67세 운이 생들은 아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마는 그 속설로 살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이렇게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마는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부터는 영양가 있는 것이 솔솔 풀리기 시작해서 거한 진수 성찰을 받게 생겼으니 집안도 이렇게 이렇게 더독더독하면은 그래도 허한 마음도 없고 괜찮겠다. 내가 눈물로 씨앗을 진짜 뿌렸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하나 둘인데 그 상처가 아물 것이고 이렇게 잠자는 강아지를 이렇게 건들면은 어? 범 무서운줄 모른다처럼 이렇게 달라던리는게 아니라 재룡을 확 떠는 강아지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은수가 대통하려고 이렇게 강아지가 재룡도 떨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세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나 큰 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나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이렇게 내가 엮어서 가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풍이 한번 불어주겠다. 꼭 살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민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이민생분들도 사주팔차가 굉장히 고단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은 이 지나온 세월을 보면 내가 이렇게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격이다 그래. 그만큼 준비하는 단계가 깊어서 융통이라든가 이런게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고난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산넘어 산이다 그래. 그만큼 조금 이런 고비고비도 있었고 그런게 있어서 삶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가을 때쯤 가면은 이제 겨울부터 수확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길이 열린다 그래. 길이. 길이 열려서 나를 조금 도와주는 사람도 조금 생길 것 같고 이분들은 또한 무슨 투자를 해 두신 게 있는 것 같아. 투자. 어디다가. 그 투자해 놓은 거에서 돈을 조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운수 자체가 내가 빛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 이분들은 제복이 조금 따라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돼지띠 분들은 어떠세요? 자. 돼지띠는 이렇게 보면은 상반적으로 돼지띠가 오래 보니 그래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돼지띠가 스물일곱살 성주군이 들어온 스물일곱살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아유 아까워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먹어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살았는데 아쉬울 것 없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또 내가 사라지 않게 생겼으니 괜찮다. 그리고 스물일곱살이면 빠르면 장사도 할 수도 있고 장가도 갈 수가 있는데 문서 운이 강하게 두다 보니까 띵 하고 휘뜰 날이 보이네요. 정말 스물일곱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가가는 것 보다는 문서 잡는 거 집을 산다든지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뭉칫돈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래도 펑펑펑펑 써준다 이거예요. 돈을요. 그래서 어른날 보니까 항아리에 엽전이 그냥 부하게 이렇게 엽전이 아닌 부하게 금전이 이렇게 불어나는 운이다. 그래서 장을 가도 수겄네. 진짜로 운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띠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소띠분들 중에서는 어 서른일곱 개축생분들이 운수가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주가 내가 초년에는 조금 고단한 사주라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이분들은 개축생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전의 삶은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막 자기 나이대에 뭐 친구들은 이미 뭐 취업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다 난리가 났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 이런 준비기간이 길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늦게 필수로 이제 준비한 만큼 성과를 조금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은 하반기부터는 내가 성주 운맞이를 조금 잘 받아들이면 이분들은 대운이 비쳐가지고 제복이 많이 비쳐요 제복이 그 다음에 이분들은 문서에서 변동수도 조금 작게 들어온다 이렇게 비추거든요 문서를 잡으면 올바르게 잡아가지고 그게 자라면 이제 내가 초년에 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다음분들은 어떠세요 아 뱀띠 뱀띠가 이렇게 사업이나 이렇게 운이 좀 따라준다 금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올해 말 그대로 가장 경련기인 4,50대에 성주 운이 돌았습니다 엊그제 제가 성주 운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분들은 빨빠르게 움직이면 먹을 것을 빠른 내가 지을 수 있더라고요 널리고 널린 게 진짜 다 돈이에요 사실은 운이 이렇게 좋고요 내가 형편이 좋으면 성주 운을 좀 받아보으면 좋겠고 침랜운을 그러나 성주 운을 받지 않는다 해서 이게 잘못되지는 않고요 개짝이 일단 놓여 있는데 그 개짝에 돈이 지금 살짝 이렇게 담겨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입금 전에 돈이 가득 차고 말고 하는데 내가 하나금 진짜 차려면 10월달쯤 가면 걸새나 걸새나 벌어 해가지고 10월달 돈이 마구마구 들어가서 어느새 겨울만 돼도 이렇게 돈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